거울 앞에서는 한 여성. 세수하고 화장까지 마치더니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을 아침 인사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 사진을 본 한 남성은 사이클용 헬멧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마치 방금 자전거 완주를 마친 사람처럼 사진을 찍어 역시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 속 일상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또 어떻게 연출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거짓말을 뜻하는 라이를 합성한 세계, 인스타 라이에 사는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댓글에는 소셜미디어라는 세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 자조 섞인 글들이 이어지는데요. 인터넷 세상에서 연출되는 것은 개인의 일상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정보와 때로는 뉴스 역시 가공되죠. 자신을 미디어 제작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독설하는 이 영상은 유명한 가짜 동영상입니다. 버즈피드라는 인터넷 매체가 한 영화 감독과 만든 영상인데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소 생소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치인의 거짓말을 구별해주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대학의 연구소들은 팩트체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